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 참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인천연수월의 131쪽의 학술 논문을 쓰신 분이 1947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한 70대 중반되신 분이죠 이나대학교 공과대학 생명과학공학부에 생명공학 전공하시고 서울대학에 사학공학을 학사하시고 프랑스에서 학위를 하시는 그 당시에 아마 프랑스에서 학위를 하신 겁니다 바이오 시스템 개발 분야입니다 퇴직한지가 굉장히 오래되신 분입니다 4.15 총선 결과에 대한 숫자의 비밀입니다 이 논문이 181쪽 최초의 학술 보고서입니다 학술 논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내노라는 그런 정치학 교수도 많고 통계학 교수도 많을 건데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학술 논문 한 편이 나온 적을 제가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대로 봤으면 제가 보도를 했을 겁니다 너무 반가웠어 이렇게 47년생이 나선 겁니다 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숙연해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서서 진실을 규명하는 데 힘을 대해준 겁니다 참 방송을 통해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내린 결론은 조금 더 있게 한 번 더 제가 살펴보겠지만 결국은 당일 투표의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크게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특정 선거구의 유권자들은 비슷한 성향을 보여야 된다 그것이 아주 복잡한 수학 알고리즘과 통계 분석을 통해서 허병기 교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박병석 국회의장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입니다 52년생이고 여러분 이분 선거 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하고 이런 당일 투표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10.64 마이너스 10.42 두 개를 합치면 21.06%가 됩니다 이런 것은 나올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정상적인 선거에서는 사전투표를 엄청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확률로는 수억 분의 1이 나옵니다 서구갑의 여러분들 동수가 12개고 투표구수가 71개입니다 투표수 모두의 사전투표에서는 다 100% 박병석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확률로 따지면 2억 분의 1이나 3억 분의 1로 확률입니다 71곳의 투표수에서 다 박병석 후보가 승리할 확률은 사전투표에서 승리할 확률은 2억에서 3억 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이런 확률이 기막힌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당대표를 지냈던 송영길 당대표입니다 63년생이고 오선 의원이고 정남 고웅 출신입니다 이분 선거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계양구월 인천계양구월의 구민들이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 사전투표에 던진 것하고 당일투표에 던진 것의 차이가 11.60%입니다 거의 0에 가까워야 될 수치가 11.60이나 나온 겁니다 경쟁자인 윤영순 후보는 마이너스 10.87%입니다 합치면 22.47%입니다 이런 것은 정상적인 선거에선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런 기막힌 일을 보고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송영길 당대표가 포함된 계양구월에서는 동수가 7개고 투표소가 44개입니다 44개의 투표소 모두에서 다 사전투표에서 송영길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이 같은 결과가 44대 0, 44대 0가 나오려면 확률이 2억의 3억 분의 1 정도가 돼야 이 정도가 나옵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모든 민주당 위원들 선거 결과가 2020년도 4.15 총선이 이 정도입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경기구리시입니다 12.59%가 나온 겁니다 경기구리 시민이 사전투표장에서 던진 지지율하고 당일투표에서 던진 지지율이 0에 가깝게 나와야 정상인데 12.59%가 나온 겁니다 경쟁자에는 마이너스 12.27%가 나옵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3.86%가 나온 겁니다 이런 결과는 부정선거 없이는 일어나기가 힘든 겁니다 확률적으로 사전투표 조작 없이는 일어날 수가 힘든 그런 확률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윤호중 씨가 참여한 구리시 같은 경우는 동이 8개고 투표소가 61개입니다 61개 투표소 모두에서 윤호중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그것은 거의 3억 분의 1 정도의 확률입니다 윤호중 후보가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3억 개의 동전을 한꺼번에 던져가지고 동시에 모두가 다 동전의 안면이 나오거나 동전의 뒷면이 나올 확률입니다 불가능한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정상적인 투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3억 분의 1 정도가 나온 겁니다 3억 개의 동전을 동시에 다 던져가지고 한꺼번에 모든 게 뭡니까 다 안면이 나올 확률이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번에 금수완박을 통과시키는 큰 역할을 한 박홍건 민주당 원내대표 정남고흥 출신입니다 송영길 당대표와 마찬가지로 1969년생입니다 여러분들 결과 한번 보시기 바람 중랑의뢰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중랑의뢰 구민들이 사전투표장에 가가지고 박홍건 후보를 지지한 지지율이 당일 투표를 각각 지지한 지지율의 차이가 11.15%가 나온 겁니다 엄청난 격차입니다 정상이면 거의 0에 가까워야 됩니다 경쟁자인 윤상희로 보는 마이너스 10.70%가 나온 겁니다 총 합치계 조작을 22.85%입니다 추정 큰데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2.85%를 조작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는 결과를 갖고 그렇게 입을 다물 수 있냐 박홍건 여러분 원내대표는 어떻습니까 중랑구 올해는 동수가 8개입니다 투표소 숫자가 55개입니다 모든 투표소에서 다 박홍건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확률로 따지게 되면 거의 뭡니까 3억 분의 1 정도 되는 겁니다 3억 개의 동전을 동시에 황창 던져가지고 그 동전에 모두 다 3억 개가 다 안면이 나와야 될 확률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부정선거 없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 없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이 짓을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전국에서 한 겁니다 5대 공직선거 문재인 정권 하에서 모든 여러분들 선거에서 다 이렇게 일을 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묻고 가겠습니까 이것을 검수완박법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해서 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 불쌍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계속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을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586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인물 가운데 하나인 우상우 의원 보시기 바랍니다 1962년생이고 송영길 전 당대표와 같이 연세대 학생회장 출신입니다 4선이고 3구 대선에선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 총괄선대 대책본부장을 지냈습니다 3구 대선에선 민주당의 선거를 어떻게 치렀는지 아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송영길 당대표와 마찬가지로 결과가 이렇습니다 서대문갑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우 후보를 서대문갑의 구민들이 사전투표에 가서 지지한 것하고 당일투표에 가서 지지한 것까지 12.19% 나온 겁니다 미쳐도 일어날 수 없는 결과입니다 0에 가까운 숫자가 12.19% 나온 겁니다 경쟁자인 이성훈 후보는 마이너스 11.63% 나온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상우 의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갑에는 모두 동수가 7개고 46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46개 투표소 모두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우상우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이 같은 확률은 거의 2억 5천만 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2억 5천만 분의 1 2억 5천만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 가지고 동시에 뭡니까 동전의 안면이 나올 확률이 이렇게 우상우 2020년 4.15 총선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일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침묵할 수 있겠냐 이걸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 겁니다 정말 참 1947년생인 허병기 명예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제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참 1947년생인 명예교수님이 인천연수월 사례를 수학적 알고리즘과 통계 분석을 통해서 명확히 밝혀주신 131쪽의 연구보고서에 대해서 너무너무 참 머릿속에 고맙습니다 참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은퇴하신 분이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차례 걸쳐 가지고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라도 한 번 더 이 논문에 나오는 주요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죠 오늘 이 도표가 가장 중요한 도표입니다 하단에 있는 온전한 표본별 각 후보의 득표율은 이게 정상투표입니다 위에는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소위 선거부정이 일어난 그런 사례입니다 하단은 정상 상단은 비정상입니다 하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각 후보는 당일투표와 관내투표와 관내투표에서 모두 다 비슷한 지지율을 획득해야 된다 지지율 객차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특정 지역구의 투표자들은 사박 5일 사이의 격차를 두고 벌어지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비슷한 지지도를 보여야 된다 그리고 각 후보는 비슷한 득표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바로 진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단에는 부정이 일어난 경우입니다 정의령 후보는 당일후보에서 0.3807의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관내와 관내에서 0.4871 0.4863으로 확 띕니다 민경호는 0.425를 달성했지만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 0.3495와 0.3507로 확 줄어듭니다 이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26% 정도를 조작했고 그 가운데 13%를 정의령 후보에게 더해주고 민경호와 이정비를 합쳐서 마이너스 13%를 이룬 그런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서 정의령 후보가 당선된 그런 선거로 보입니다 이 도표가 결정적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데 다양한 그런 사례를 여러분들 교수님이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논문을 한번 쪼개가지고 몇 번 더 이렇게 다른 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된 지문과 온전한 지문이라는 그런 제목 하에 온전한 지문입니다 이런 지문은 우리 손으로 찍는 지문의 핑거프린트라는 거 있죠 온전한 지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을 하는가 아니라 정상적인 선거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정상적인 선거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여러분들 정상적인 선거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후보별 득표율이 하단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각 후보는 당일 관내 관에서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얻은 득표의 결과가 여러분 추정치가 위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정의령 후보가 당선됐지만 정의령 후보는 2등입니다 4만 7,924표를 얻었고 민경욱 후보는 5만 2,889표를 얻었고 이정미 후보는 2만 4,641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총 투표자 수는 12만 5,454표입니다 민경욱 후보가 5만 2,000표 정의령 후보가 4만 7,000표로 민경욱 후보가 승리한 것이 2020년도 4.15 총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작을 합니다 조작을 한 것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음번은 조작된 지문과 온전한 지문에서 1번 조작된 지문이다라는 것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서는 조작된 수 가짜 수입니다 가짜 득표수하고 가짜 득표율입니다 정의령 후보가 여러분들 가짜 득표수가 5만 2,000 민경욱 후보가 4만 9,000으로 승자가 폐자가 되고 폐자가 승자가 되고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작된 그런 득표수는 이렇게 됩니다 앞에서 이미 본부와 같이 정의령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0.38을 기록했는데 득표율이 관내는 0.48, 관는 0.48로 확 띕니다 조작을 한 겁니다 한 13% 정도 더해 준 겁니다 반면에 민경욱 후보는 어떻습니까 당일 투표에서는 0.41을 얻었는데 확 기름 조작을 해가지고 0.34, 0.3으로 떨어뜨려 버린 겁니다 이정미 후보는 0.1967%의 득표율을 당일 투표에 얻었는데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에서 0.1633%와 0.163%로 여러분들 3% 표를 빼앗아 버립니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정의령 후보가 최종적으로 0.41%를 얻고 민경욱 후보가 0.39%를 얻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서 본 것은 온전한 지문은 정상적인 경우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 것은 바로 뒤에 있는 것은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한 것이 똑같이 여러분들 어디서 일어납니까 3구 대선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조작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은 항상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를 비교하면 항상 플러스 값이 나오고 플러스 2에서 12 윤석열은 항상 마이너스 1에서 11%가 나온 겁니다 이게 전국시도 관내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정상은 0에 가까워야 됩니다 0에 가까워야 된 한 사람은 뭐죠 2에서 12% 항상 플러스 한 사람은 항상 뭡니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1%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훔친 겁니다 인천연수활뿐만 아니고 종로구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모두 다 이렇게 선거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선거 조작은 바로 문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이렇게 꼭 같은 공식과 꼭 같은 방식 조작 규모만 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는 이 투표는 관내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 사이에 대한 통계적 분석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동레벨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옥년 1동 동춘 1동 동춘 2동 송도 1동 2동 3동 4동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동에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국의 모든 동에서 모든 투표소에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옥년 1동이지만 옥년 1동의 제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까지 조사해 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옥년 1동은 지금 보겠습니다 옥년 1동은 정의령이 0.0847 민경훈 항상 마이너스 0.0586입니다 이정민은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옥년 1동의 정의령은 항상 뭡니까 동레벨에서 모두 다 플러스를 기록하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그리고 민경훈은 항상 사전투표 득표율보다 당일 득표 득표율이 많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이정미도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전국의 모든 투표소 레벨까지 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모든 여러분 이게 옥년 1동이 아니고 옥년 1동의 투표소 레벨을 조사하더라도 정의령은 항상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플러스고 민경훈과 이정민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겁니다 투표소 레벨까지 조작한 겁니다 전국의 모든 투표소 레벨을 아마 사전투표소가 한 3천백개 3천백개 몇개 똑같이 다 이름들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 표로 나온 겁니다 이것은 투표소 레벨까지 아니고 동레벨인데 동레벨도 다 뭡니까 정의령은 플러스 민경훈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다음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사이를 차이에 정의령 후보와 민경훈 이정민에 대한 관내 투표와 당일 투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정의령과 민경훈 이정미를 더한 것이 똑같습니다 0.0847 민경훈과 이정미를 더한 것이 마이너스 0.0841 그 다음 동춘일동 정의령 0.1028 이정미 마이너스 1.37 여러분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뭔가 아니까 똑같이 조작을 한 겁니다 정의령 플러스 몫하고 민경훈 이정미의 마이너스 몫이 똑같은 겁니다 엄청난 조작질을 한 겁니다 이런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선거를 다 도독질한 겁니다 자연수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숫자들입니다 자연수에서는 여러분 조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숫자가 데칼코마니처럼 똑같게 나옵니다 좌우가 이런 짓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바로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이런 짓이 똑같습니다 정의령이 여러분들 뭐죠? 관내 사전투표특표율 빼기 당일투표율에서 0.0847을 기록했는데 민경훈과 이정미를 더해가지고 여러분들 해보니까 마이너스와 똑같은 수치가 나옵니다 동춘일동도 같고 동춘이동도 똑같고 송도일동 똑같고 송도이동도 똑같고 송도이동도 똑같고 송도삼동 똑같고 송도삼동 똑같고 합도 다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지막지한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훔친 겁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모든 선거를 다 훔친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모든 전국선거를 다 훔친 겁니다 동단위뿐만 아니고 투표소 단위까지 다 내려갔어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46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46개 투표소에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46개 우상호 의원입니다 박홍근 중랑을 의원입니다 55개에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결과를 국민 뜻하고 관계없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좌우가 꼭 같이 대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구 대선도 이렇게 좌우가 딱 갔습니다 강원도 선거구에 관외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 투표 꼭 같이 좌우 대칭이 데칼코마니처럼 꼭 갔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관계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율 좌우가 똑같습니다 좌우가 좌우가 똑같습니다 조작을 하면 좌우가 똑같습니다 조작하면 좌우가 똑같습니다 좌우가 3구 대선 결과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걸 덮을 수 있겠습니까 덮으면 나라가 망한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또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정미 후보의 마이너스 분하고 민경호 후보 마이너스 분 정의령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율 마이너스 분 여러분 이걸 딱 다 하면 딱 일치하는 겁니다 딱 일치하는 겁니다 딱 일치하는 겁니다 딱 일치하는 겁니다 정의령 후보가 얻은 거하고 이정미하고 민경호 후보가 얻은 거하고 딱 일치하는 겁니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데칼코마니입니다 이런 것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냐 209만 7152분의 1입니다 일어날 확률이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좌우가 똑같이 떨어질 이렇게 일어날 확률이 여러분들 얼마나 297만 152분의 1입니다 200만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모든 동전이 안면에 나올 확률입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이런 짓을 해가지고 선거부정을 단행을 한 겁니다 선거부정을 자 여러분 한 번 더 보시면 자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표 결과입니다 정의령이 5만 2천표 민경호가 4만 9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포범별 각 후보의 득표율입니다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가 엄청나게 격차가 납니다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가 엄청난 격차가 납니다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가 엄청난 격차가 납니다 조작을 했다는 거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자료는 다 조작이 된 겁니다 다음 조작되지 않은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15 연수원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표 결과는 기인한 숫자의 지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지문 다음 표와 같이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의 각 후보가 얻는 득표율이 동일합니다 이렇게 숫자로 보면 조작을 했기 때문에 자연 숫자에서 나타날 수 없는 이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관내 사전투표율과 관내 사전투표율이 다 일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찾아내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던진 숫자는 랜덤넘버스입니다 난수 무작위수죠 무작위수에서 나타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특징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관내 사전투표율이 놀랍게도 정일영 민경욱 이정미와 다 일치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찾아내는 것이죠